한국사 16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한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암성하고 있고 조선신궁에 강제를 참배하고 있네요. 자, 교사의 질문. 이 시기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 학생들의 답변을 한번 보겠어요. 1번,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일본군인이요. 2번, 경인선 교통을 준비하는 일본기술자에요. 3번, 강화도 조약 문사에 서명하는 일본 외교관이요. 4번, 방공영의 철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본 상인이요. 5번,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일본인 교사요. 정답은 5번이죠. 뭐야, 그분께서 내년에 질의도 필수 논의해? 참 별걸 다 필수로 한다. 아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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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그냥 전과목 시험을 다 봐버리지, 필수로.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으로 창설된 거 한국광복군이죠. 정답은 4번, 끝. 무엇이 문제가 쉽니? 이거 우리 때보다 너무 쉬워졌다. 자,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정답 4번. 한국사람이 지혜적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논리충이야. 뭐, 또 지역감정 조정하려고? 참. 어쨌든 18번 정답은? 4번이죠. 너무 순식간에 나왔어. 1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 자, 신탁통치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 삼상결정 절대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었죠. 정답 5번이죠. 웨이디 슈워이고? 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부패, 3.15 부정선거. 자, 이것만 봐도 정답은 4.19죠. 정답 1번. 뭐야. 해설이 벌써 끝났는데요. 한국사문, 한국사령이 이번에 왜 이리 쉬어? 이번에 왜 이리 쉬고, 솔직히 문제가 너무 단순해요. 그, 자, 선택지에서 무슨 사건을 묻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 사건의 또 특징을 설명한 선택지를 만들어야지. 왜 이리 문제가 쉬워요? 참, 약 빨고 쉽게 쓴 거야? 어쨌든, 참, 이, 이번 6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은 무슨, 응, 뭐냐, 녹화 분량도 뭐 지금, 이거 제대로 못 채워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취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나 자신도. 자, 그러면, 잠깐 문제 끊고, 아니, 녹화 끊고, 제가 동아시아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제안한 성장만 탐까름을 사용하다. 제가 자기 Devil을 사용해 주신 거 anyway, 이 Squid want to be able to take care of his life, 이제 그의 영역을 사용한다면 그래서,